그 카야가 이 카야! 다이너마스트 따위한테 도움을 받다니 패배자 주지 한가해 보이는구나 카야 같이 돌자! 그런가! 이 녀석의 친구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친구란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!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! 믿을 수 있을까? 카야? 사피카피피! 눈이... 이게 뭐야! 디메트킹이 알아둘을 수 있는데 다섯 개라 죽었잖아! 어디 감당이지? 디메트킹이 늘어났어!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킹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! 에잇! 몰라 몰라!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! 앗! 앗! 가짜였어? 가짜였어? 레이스! 우리도 비음으로 공격하자! 좋았어! 곧 체인지! 샤벨 이그니션 나와라! 썬덩 캐론!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레트 빔이다! 어떠냐? 자, 이제 마지막이야! 오림없어! 카피카피피! 이게 뭐야! 더 많아졌잖아! 곧 체인지! 스테고! 스테고 이그니션 스리! 베리어! 안돼! 디메트킹!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! 여기 어딨어! 으악! 그 친구들을 건드리지마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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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즈! 친구란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! 그렇지 않아!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!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? 크, 카야? 역시!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! 아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, 이럴 수가! 우릴 속이다니!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? 어? 우리 가야! 이 거짓말쟁이! 우리 정지만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! 가야가 저기인 거야? 아냐! 가야는 친구야! 뭐라고 해? 뭔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! 렉스 같아! 이것도 순수함인가? 역시! 마음대로 해라! 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! 언제까지 그 멍청할 술을... 공격해! 렉스! 분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! 그렇구나! 디메터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! 그래도 그 그림자가 없나 봐! 오케이! 알았어! 진짜구나! 카피 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! 우아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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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?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쳐있지! 너의 친구란 것들이 모두 가짜야! 그렇지 않아, 카야! 렉스!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! 한꺼부를 공격하자! 알았어! 쏴!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으아악! 뭐야! 저 무식한 건! 친구란 카피 카피 빔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! 뭐?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치기도 하지만! 친구란 말이야! 그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!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! 그런 허수들이 공격해! 카야!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! 웨이트! 커터! 그 카야가 이 카야! 그 카야가 이 카야! 다이너마스터 딸이한테 도움을 받다니! 무슨 일이시죠? 카야!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! 그렇지 않습니다! 다이너마스터에게 목숨까지 빚지고도 당당하군! 이번엔 디메트 킹을 보내주마! 명심해라!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! 카야! 카야! 한 명이 모자라서 그런데 같이 놀자! 싫어? 어? 니 친구랑 놀아! 카야도 내 친구잖아! 거느리지마! 카야! 놀자! 빼줘! 카! 놀자! 뭐냐고! 놔! 싫어! 됐다! 간다! 꼬마들끼리 놀아! 다! 잡았다! 어둠을 불태우는 성의 불꽃! 플레이즈 크래시! 또! 양으로 뒤로! 얘들아! 다 해드려왔어! 자! 이제 이대로 하자! 헉! 다이노디스크로 딱지치기로 한다고? 어? 얼마나 재밌는데! 치! 재밌다고? 유치하게! 카야! 시범을 보여줄게! 좀 덤벼봐! 좋아! 아주 신났구나! 난 항상 궁금했는데! 너네는 렉스가 메카다이노와 싸울 때 옆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? 그야 친구니까 항상 함께하는 거지! 그래 맞아! 친구라고? 응!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! 아니야! 저는 다이노북을 이용해 렉스를 도와주고 있어! 그럼 넌? 어? 나.. 난.. 에밀리는 다이노 매니저야! 넥스와 다이노 코드를 항상 응원하고 보살펴 주고 있다고! 그러니까.. 넌 다이노북이나 읽어주고! 넌 응원이나 하고 있다고! 어디나 도움 되겠네! 아냐! 도움 돼! 나는 친구들이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! 말을 말해야지! 왜 그래! 카야 같이 놀자! 2대2로 하면 더 재밌어! 나! 그러니까 건들지 말랬잖아! 렉스! 어떡해 다쳤잖아! 괜찮아! 카야.. 카야한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! 뭐? 그러다가 렉스가 다쳤다고!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고! 아이 괜찮다니까! 살짝 긁힌 거야!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! 정말? 그거 큰일인데? 에이 참..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! 호들려! 그렇지! 괜찮겠지! 그래도 다치면 아프지! 맞아! 카야랑 다신 안 놀아! 아니야! 그래도 같이 놀자! 카야도 친구잖아! 이 녀석의 친구 소리.. 정말 지긋지긋해! 어! 메카 다이노다! 우우 vår거 Observo 집에 트러돈! 마스터! 업체해야합니다! 좋아! 오jest! 신웁어! 5단 최 질주하는 로봇라잇, 로봇라잇 나, 너, 나이 놓고 죄가 공룡하네 자, 딥버스터! 헉! 이 녀석은 디메트키! 니가 아는 디메트로돔은 처음이 다를걸? 헤헤, 그래도 무섭지 않아! 파이어, 플랫스! 디메트로돔은 공격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지? 받으러 파이어, 플랫스!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디메트킹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! 어? 와, 카피카피 빔! 으악! 눈이... 으악! 이게 뭐야! 디메트킹이 하나 둘 수 있는데 다섯 개라도 눌렀잖아! 이건 뭐지? 디메트킹이 늘어났어! 디메트로돔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킹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! 아, 몰라 몰라!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! 아아, 간다! 어? 가짜일스? 렉스! 우리도 비음으로 공격하자! 좋았어! 곧 체인지! 샤벨 이그니션 나와라! 썬덩 캐론! 디메트로돔 이그니션 렛츠 빔이다! 어떠냐? 자, 이제 마지막이야! 오림없다! 카피카피 빔! 이게 뭐야! 더 많아졌잖아! 고 체인지! 드래곤! 스테고 이그 미션 쓰리 베리어! 안 돼! 디메트킹!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! 여기 어딨어! 친구들을 건드리지마! 렉스! 친구라는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! 그렇지 않아! 친구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!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름을 믿을 수 있을까? 그, 가야? 역시! 뭔가 수상하다 했어! 가야가...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! 우릴 속이다니!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? 우리, 가야! 이 거짓말쟁이! 우릴 적이지만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! 야! 가야가 적인 거야? 아냐! 가야는 친구야! 뭐라고 해?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! 렉스답게! 이거 또 순수함인가? 역시! 마음대로 해라! 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! 언제까지 그 멍청할 순 공격해! 렉스! 군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! 그렇구나! 티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그래도 커야! 그림자가 없나 봐! 오케이! 알았어! 진짜구나! 카피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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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?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처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! 그렇지 않아, 카야! 렉스!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! 한꺼물에 공격하자! 알았어!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으악! 으악! 그, 뭐야! 저 무식한 건! 친구란 카피카피 빔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! 뭐?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! 친구란 말이야! 너의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! 그런 헛소리 공격해! 가야!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! 웨이트, 커터! 콧불티캡 Treasure 우연인 암 카야 노 카야! 9. 둘 inte 없어. 다음에 또 같이 놀자, 가야! 고기야! 바보. 아약한가?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.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. 기다려라, 다이노 마스터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